동거창동협 개장 박기용 동거창동협 개장 박기용 우선 이렇게 뜻깊은 함께하는 농협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거창군 관내 농협 모든 인직원 여러분들께 수상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상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무척 기뻐하고 아이들은 아빠 축하한다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진열대에 상패가 진열되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또 다른 책임감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낌은 물이 통과 후추 뜨거운 물이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 어디나 농가분들의 고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농업인분들이 힘드셨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져 농촌에는 더더욱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협의 실익만 생각하지 않고 농업인의 길라잡이가 되어 농업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본 분들 화이팅!